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좀 많이 보러 다녀보셨습니까? 저 시누이 살 때는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같이 안 살고부터는 안 봤어요 한 5년, 10년, 5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전 안 보신지? 바빠 보셨을 텐데 안 보시고 사시면서 그냥 뭐 봐도 좀 뭐 이렇게 속이 딱 뜰피지는 않더라고요 하나 드세요. 속이 뜰플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려놔 마음을 내려놓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조금 오늘 진짜 힘드네 오늘 진짜 뭐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집안 진중으로 여기는 또 단지의 벌전이 내려요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 아 못 들어보셨어? 단지의 벌전이 뭐냐면 대대로 내려오던 단지가 있었어요? 네 단지가 있었으면 네 어머니가 해요 지금 계세요? 지금 계세요? 모시고 계세요? 네 단지의 벌전이 내려요 언제부터 모셨어요? 어머니가? 저 시집올 때부터 있었는 것 같아요 맞죠? 이제 항아리에 쌀 나갖고 네 네 지금 잘 위하십니까? 어머니가 네 위하셔요? 네 아직까지 모시고는 계세요? 네 모시고는 계세요?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시고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시고 계신다고 하여도 네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단지의 벌전이 내린다고 하시니까 이제 저는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큰 애가 조금 지금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애기가 아파요? 아픈 거는 어떻게 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뭐라 하지 학교 정신이 아파요? 네 정신과를 가야 되겠다면서 자기가 바로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너무 한계점에 왔는 것 같다고 어떤 데는 이제 초점이 안 잡힐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애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학교를 자꾸만 그만둘러 애들한테 왕따 당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교류 이런 건 다 좋다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요 근데 지는 학교 그 털이 싫대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는 공부를 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그냥 자기가 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 룰에 들어가서 하는 건 너무 싫대요 근데 큰 아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주도 남다릅니다 아 얘는 좀 무거워요? 얘는 아 특이해요 특이하다 표현할게요 와 특이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고 맞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고 애가 좀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안 맞아요 학교도 다 공동체기 때문에 시키는 거 해야 되고 1교시 2교시부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가 지 스타일이 아닌 거지 네 지 스타일이 아닌 거지 하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둬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는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뭐 18살이 되다 보니까 지 주장도 하고 맞아요 막말을 뭐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 못 했거든요 생각만 했지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성인에 가까워 오니까 어느 정도 지 입장도 내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쵸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남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보시면 되고 지금 남편분은 어떠세요 건강이 당뇨가 좀 있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당뇨가 좀 심한 거 같기는 해요 자 지금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주시는 대로 이제 아까 전에 탁 받고 이제 청했을 때 다 받아 봤는데 그 단지 벌전이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그 어머니 모시고 계시다 하셨죠 하셨는데 이거가 무언가 모시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거 같고 어 사실상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단지 우리 여기 아랜역에는 사실은 세존이라고 많이 모십니다 아 그래요 많이 모시는데 대대로 내려오던 오는 집안이에요 단지가 그런 건 그럼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는데 맞는데 이 없어진 단지를 어머니가 다시 모셔갖고 들어온 거 같아요 아 어머니가 만약 예를 들면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모시던 걸 물려받은 게 아니라 네 그 없어진 단지를 어머니가 다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듣고 모셔갖고 들어온 거 같은데 거기서부터 약간은 좀 티박이 일어나고 뭐가 발생이 된 거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상식 얘기했죠 얘기를 한 게 사실상 여기 계시는 할머니는 자손들한테 특히 이제 장남이고 여기 맞아요 자손들한테 명하고 복을 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제대로 앉으셔서 활동을 하시면 일단 집안 진중으로 장남 자손이 잘 불리셔야 되고 불리셔야 되고 아픈 사람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어 근데 고간도 지금 왜냐하면 지금 건강 안 좋으시거든 건강에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데 그런 것도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알골이야 맞아요 알골이야 아픈 씨 숨을 못 쉬겠다 아픈 답사 진짜 오늘 오늘 의지간하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 집안에 혹시 현충원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셔서 돌아가신 분 계세요? 못 들어봤어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? 할아버지 쪽 같은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 시대계 시대계요? 잘 모르겠어요 아우리야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 신점이라고 이렇게 보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것만 딱 듣고 싶지 않아 사실 그거 딱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지금 허리 구분할 수 있는 거 봐보세요 그게 안 되거든 조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팍 바로 느낌이 오는데 전쟁 이렇게 지금 바로 느낌이 오고 현충원도 사실 느껴져요 느껴져가지고 나라 전쟁이나 이런 데서 가신 분 근데 한이 많아서 가신 분들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못 풀어드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계시면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얼마나 한이 많으시겠어요 전쟁에서 그렇게 가셨으면 이런 젊은 나이에다가 그죠? 한번 더 여쭤볼까? 맞네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간지 모시고 계시고 이러시면 진짜 이쪽으로 믿으시는 분은 맞는데 되게 신도가 높아요 그럼 절도 안 가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맞는데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고집이 너무 세셔서 이게 예를 들면 절법으로만 하시려고 해요 절법 불법 네 맞아요 절법 불법 불법으로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불법으로 다 안 돼요 사실 뭐 조상의 한을 풀어드리고 뭔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를 불법으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신법하고 불법이 공존하게 가야 그러니까 같이 이게 평등하게 가야 되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신법은 등한시하고 불법만 이렇게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균형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음 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집안으로 볼 때는 그게 제일 크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인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엄마가 어떻게 하겠노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제 점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라고 모셨는데 그 단지에 계신 할머니라고 계시는데 분명히 신불이도 내리기 때문에 신의 불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부는 대신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 부리도 분명히 있거든 네 근데 절로만 하려고 하니 이게 멋이 똑바로 되겠나 이 말이 나와서 어? 아이고 리아 아유 진짜 내가 마침부터 허리가 뽀사질려더만 다 이유가 있다 아유 아기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특출나기 때문에 야가 진짜 학교 안 간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한 결과 이제 이제 어 규칙을 정해놨어요 걔가 이제 이렇게 이름 얘기 예쁜데 빗 처리해주세요 응 내가 알겠어 응 그래서 그 이제 규칙이 정해놨는데 어 2주에 한 번씩 책 읽기 뭐 아침에 무조건 오기 일주일에 두 번은 조퇴해주기 전신 먹고 이후에 어 그리고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한지 네 스스로 국민을 좀 해보기 하여튼 뭐 그렇게 규칙을 딱 정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자 네가 너무 학교 안 오는 거는 여기에서 자퇴하는 거는 너무 아까운 그거라면서 마스님은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고 다니기로 했거든요 뭐가 하고 싶대요 얘는 얘는 자기를 자기가 모르겠대요 근데 공부도 자기 스스로 공부를 잘하거든요 수학도 자기가 학원을 안 다녀요 집에서 인강 수업 들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하지 말아 해도 피곤한대로 공부를 하는 거 보면 공부가 싫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생활이 힘든 아이들이 맞아요 네 사람들이 싫대요 공동체 생활이 힘든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이제 좀 가르쳐야 돼요 공동체도 가르쳐야 되긴 한데 너무 싫거든요 너무 싫고 근데 얘는 사실상 혼자 있을 때 빛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지금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생님하고 하겠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가겠지만 또 한 번 바람이 불어서 안갑니다 할 수도 있어요 안갑니다 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검정고씨도 나쁘진 않을 거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한다면 하거든요 공부도 자기가 한다면 하고 점수를 내야 된다면 점수를 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고의라 좀 아까운 거지 네 근데 과연 얘가 지금 1년 그래도 반이 남았잖아요 1년 반은 버틸까 1학년대부터 그랬어요 근데 1학년은 어떻게 버텼거든요 근데 또 2학년 올라오니까 또 이런 거예요 3학년 되면 더 할 거거든 할 거라 그거를 대화를 좀 해 보세요 얘는 그리고 근데 머리가 비상해요 맞아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가지고 어 무슨 게임을 하게 되면 그걸 무조건 지가 이 점수가 엄청 높아야 돼요 자기가 무조건 1등이 돼야 돼요 그럼 보면 게임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할 때는 또 아예 안 해요 공부해야 된다 하면 또 그 시간을 주차장만 몇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일단 이 집에는 남편분도 남편분이시지만 여기 장남자손 잘 돼야 됩니다 작은 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는 별 볼 게 없어요 진짜 사회성도 너무 좋고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그냥 근데 뭐라 말해야 되나 장남은 좀 아 좀 특이해요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둘이 신랑도 그렇거든요 둘이 아빠랑 똑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하는 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기아빠로 마트같아서 같이 일을 하다가 팀장까지 했었거든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언니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저 큰아들은 아빠 닮았고 작은아들은 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는 작은아들은 내 닮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성격상 뭐 이런 거 보면 저도 사람 좋아하거든요 닮았죠? 네 아빠로 그렇고 큰애로 그렇고 집에서 밖을 안 나가요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언가 융화가 돼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도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맞아요 그 아들이 그래서 우리 애기아빠도 그거 뭐지 하다가 안 돼서 지금은 사업 쪽으로 택배하거든요 그건 자기한테 맞대요 누가 자기 할 만큼만 하면 되니까 누가 말을 안 하니까 자기 혼자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건 자기가 이거는 좀 오랫동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삐이 해줄래요? 네 대화를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진짜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땅히 하고 싶은 게 어때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애해를 외국에 보낼 생각은 없어요? 멀리 또 외국은 안 가고 싶어요 멀리 또 외국은 안 가고 싶어요 멀리 또 외국은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대요 지가? 지가 안 가고 싶대요 네 쫄보네 근데 얘는 이제 뭘 하면 좀 자기 혼자 하는 거 해야 돼요 걔는 공부도 하면 해요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진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거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 지금 얘가 하려는 게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컴퓨터로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종목을 하려는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있는 게 스트레스인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중에 더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는 일도 싫은 거야 다 싫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극단적인 아이거든요 극단적이면 잘 가다가 그냥 놔버려요 안 해버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엄마시니까 애들하고 소통은 엄마가 해야죠 해야 되고 다독여 가면서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빌어도 가면서 엄마 몫입니다 그거는 엄마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들이 빌어가고 하는 건 엄마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조금 단지가 문제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 좀 제가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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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